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 딸, 아들, 딸, 아들 맨땅만 덮고 두 시간 있다가 눈동이 하나 희아가 새끼를 낳았으니까요 그걸 기념한 의미도 있고 악귀 같은 걸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요 다른 고추를 달아야 되는데 수고기 사태라고요 고기 국을 끓일 때는 제일 좋은 고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희아가 순산하면 몸보신하라고 물을 마셔도 되겠죠? 물을 마셨다고 애 낳을 때 힘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? TC 얘 왜 녹색 피를 흘리지? inhosBoy아 빨리 와봐 아... 웃어 죽겠네, 진짜, 이 씨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그 애가 조금 나왔네. 어... 배꼽도 다 떨어졌고요 오늘이 딱 8일째 되는 거야 아니 이뻐해 주려고 아니 이뻐해 주려고 뒤집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나 이거 힘들어하잖아 이걸 먹어야 젖이 잘 나와요 너 줄 거 아니니까 앉아서 뼈나 발라요 먹으면서 젖이 안 나오거나 너무 신났을 때 막 이래요 손을 막 긁어요 이렇게 돼요 뭐야? 뭐야? 뭐야 이게 형이 눈치 episod 2단계 3단계 1단계